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간밤 뉴욕에서 생긴 일 쉽고 빠르게 전달 드립니다. 글로벌 증시 와이드 출발합니다. 이소인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한 채 마감을 지었습니다. 주요 기술 조절도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우선 미국의 GDP 증가율 전망치, 잠정치는 2.8%로 집계됐습니다. 속포치와 부합한 수치고요. 또 PC는 전년 동기 대비 2.3% 오른 수치를 보였습니다. 전망치에는 부합했지만 9월보다는 0.2%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을 이어진 헤드라인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SAC 위원장의 친 가상자산 성향의 폴 앳킴씨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금융 규제 관련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이번 2기부터는 행정부가 SAC 권한 일부를 제한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도 열어보겠습니다. 미국의 10월 PC의 물가 지수가 2.3% 올라 둔화세가 주춤하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연준은 12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낮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추수 검사절 연휴를 앞두고 매집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이 9만 7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0만 달러를 목전에 두고 행보세를 보이다가 잠시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마지막 헤드라인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이 유엔에서 러시아에 파병했냐라는 질문에 북한은 우회적으로 시인했습니다. 국제법상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아침에 읽는 미증시를 통해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오늘장에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운은 0.31%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도 역시 비슷한 폭, 나스닥은 0.6%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장은 추수감사절로 인한 휴장을 앞두고 거래량이 대폭 줄어들면서 투자자들이 매수보단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휴장 이후에 금요일은 조기 폐장이 예정돼 있죠. 또 오늘은 각종 지표들이 발표된 날이기도 했는데요. 대체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와줬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또다시 감소하면서 고용시장의 탄탄함을 다시금 보여줄 수가 있었고,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 2.8%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다시 상승세입니다. 연준이 주목하는 10월 PC 가격 지수는 전월비 0.2%, 전년비 2.3% 상승했는데요. 근원 PC 역시 전월비 0.3%, 전년비 2.8%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가고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잠치 정체된 모습인데요. 고용시장이 탄탄하게 유지되고 경제가 계속 발전하는 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연준 이사들의 최근 발언을 뒷받침합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오늘은 하락했습니다. 1.2% 넘게 빠지면서 4.25%로 마쳤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도 반도체주들 약세입니다. 1.5% 넘게 하락하면서 4,800포인트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국제유가도 역시 하락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2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M7 종목들은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알파벳만 소폭 상승했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약부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시장 조사기관 IDC는 애플이 올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반등 기회를 놓쳤다고 진단했습니다. 비싼 가격이 시장에서의 성장을 저하시켰다고 본 건데요. 2025년도 스마트폰 시장이 둔화되면서 상승 모멘텀을 잃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하반기에 아이폰 17 시리즈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되죠. 이 아이폰 17 시리즈의 라인업이 기존과는 다를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플러스 모델 대신에 에어라인이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맥북 에어, 아이패드 에어의 성공으로 아이폰에도 에어라인 적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은 아이폰 17 에어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으니 계속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늘장 1% 넘게 빠졌고요. 엔비디아 역시도 약세입니다. 1%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효율부의 공동 수장을 맡고 있는 비벡 라마스와미가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 재검토를 시사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엔비디아를 평가하고 있는 곳들도 많은데요.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아웃퍼폼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아직 초기 단계인 상황에서 여전히 기회가 많고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알파벳 오늘장 강부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유일한 빨간불이네요. 다음으로 아마존 살펴볼까요. 1% 가까운 하락폭 기록했습니다. 사실 주가는 하락세지만 홀리데이 시즌을 앞두고 시장은 유통공용인 아마존에 주목을 하는 모습입니다. 제이피모건은 홀리데이 기간 주식 쇼핑 목록에 아마존을 추가하라라고 추천했는데요. 이커머스 분야에서 45%의 점유율 유지하고 있고 또 얼리 홀리데이 프로모션과 빠른 배송 그리고 지역화, 프라임 생태계의 확장, 경쟁력 있는 가격 등으로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도 아마존에 대한 비중 확대를 유지했습니다. 물류 전문가와의 통화 후에 앞으로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분야의 거대 기업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메타플랫폼스 역시도 오늘장에서 1% 가까운 하락폭을 기록했고요. 테슬라도 오늘장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아스탁입니다. 먼저 델 테크놀로지스 살펴볼까요. 미국의 컴퓨터 제조업체 델 테크놀로지스의 주가가 실적 발표 후에 급락했습니다. 무려 12% 넘게 빠졌는데요. 부진한 매출과 4분기 가이던스를 내놓은 여파입니다. 3분기 매출은 244억 달러, EPS 2.15달러를 보고했는데요. LSEG 예상치인 매출 246억 7천만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예상 EPS인 2.06달러는 소폭 웃돌긴 했습니다. 델은 4분기에 240억에서 50억 달러 사이에 매출을 예상했는데, LSEG 예상치인 255억 7천만 달러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델의 주가는 사실 실적 발표 전만 해도 올해 들어서 86% 급등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자를 위한 도구와 시스템을 판매하는 가장 중요한 회사 중 하나로 평가됐던 거죠. 하지만 오늘장에선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모습이었고요. 또 다른 PC 제조업체 HP 역시도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를 밑돌면서 오늘장 주가가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다음으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살펴봅니다. 사이버 보안 회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실적이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주가가 5% 가까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LSEG에 따르면 시장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4분기에 EPS 86센트를 보고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회사는 84에서 86센트 사이를 전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내놓은 3분기 매출 자체는 준수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대비 29% 늘어난 10억 1천만 달러, EPS는 93센트를 보고했습니다. 시장은 매출 9억 8,300만 달러와 EPS 81센트를 예상한 바 있습니다. 이 회사의 분기 매출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버트 포드비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CFO는 회계연도 3분기의 실적은 IT 대란으로 인한 역풍이 예상됐음에도 집중적인 실행력과 엄격한 재정 지출을 통해서 강하게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IT 대란에도 고객 유지율 97%를 나타내며 리스크를 극복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반 아웃피터스입니다. 미국의 의류 소매업체 어반 아웃피터스 오늘장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18% 넘게 뛰었습니다. 3분기 매출이 13억 5천만 달러, EPS 1.1달러를 보고한 여파로 풀이되는데요. 시장은 매출 13억 4천만 달러와 EPS 86센트를 예상했는데 이보다 더 준수한 실적이 나오면서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글로벌 마켓 리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항중 수석연구위원 모셔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2.0과 글로벌 이슈 살펴보기. 우선 이번 주 짧은 11월 마지막 거래일이 끝나면 바로 12월이고요. 12월을 또 빠르게 달려가고 나면 정말 2025년 연초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럼 바로 트럼프가 집권을 시작할 텐데 1월 취임으로 문을 열 그해 2기에는 우리는 어떤 부분 집중해야 될까요? 트럼프 트레이드 주가와 금리 상승 달러 강세를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1기 행정부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 그리고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두는 행정부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는 올라가고 금리는 내려가고 달러는 약세를 보일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권 2년 차 이전까지는 시장의 걱정들이 너무 앞서서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그 시점은 집권 3년 차 이후가 될 걸 먼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얘기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부터 지금 우방국들 간세부과와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취임 전에 상대국으로부터 좀 반대되는 어떤 우호적인 입장을 좀 받아들이기 위한 전략적인 부분들이 좀 숨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시체적으로 트럼프는 간세부과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절차를 놓고 온다고 하면 바로 간세가 부과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무부를 통해서 국가 안보에 이업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이게 해당될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간세 인상에 대한 지시를 재무부에 전달을 하고 또 재무부가 간세 인상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최소 6, 7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한다고 해서 당연히 간세는 부과하겠지만 일률적인 감세를 부과하거나 하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역시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상당히 양호한 흐름인데 이 흐름을 깨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결국 트럼프가 미국 경기 둔화를 염두에 두는 시점은 아마 집권 상분기 이후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는 미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는 시점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상자산입니다. 트럼프 하면 가상자산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는 최근 ETF 순유출로 인한 급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오늘 반등이 나와지고는 있는데요. ETF 관심을 가지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원자재 ETF도 그렇고 신흥국을 추종하는 ETF도 그렇고 ETF 투자 어떤 관점으로 좀 지켜봐야 될까요? 해외 투자 수산으로서 ETF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사실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가상자산까지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ETF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느 투자 대상들이 유망할지 여부를 염두에 두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간 전망을 최근에 발표를 하긴 했는데 미국의 경기 확장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54개월째 진행 중인 사항이고 1980년도 이후에 미국 경기 확장은 보통 7년 2개월 정도 지속됐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신다고 하면 2027년 6월 정도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확장이 끝날 수 있는 시점까지는 주식 부동산 이런 위험자산 이외에 투자를 좀 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 취임도 이전이긴 하는데 사실 트럼프 수혜 대상으로서 비트코인 관련된 가상자산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쏠림이 나타나다 보니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맹물들이 쏟아지면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공화당은 가상자산의 상당히 우호적인 대표적인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1기 집권 시기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약 2,900%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집권 내내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고 올해 상반기 때 비트코인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는 반간기가 있었다는 부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올해 1월부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투자 대상으로 해서 ETF 상장을 허가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간 수요는 늘어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때 보지 마시고 지금처럼 떨어질 때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들이 유효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를 때 바라보기보다는 지금처럼 살짝 주춤할 때 진입하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11월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금리를 반대하는, 이 날을 반대하는 위원들은 없었습니다만 속도와 강도에 있어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특히나 새벽에 오늘 PC가 9월보다는 웃돈 수치를 보여주면서 금리 인하가 12월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의견 역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의사록을 가지고 많이 관심을 가지셨지만 크게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연준은 항상 신중한 입장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한다는 얘기를 매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MC 의사록을 가지고 큰 의미를 둘 내용들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 지금의 미국 경제의 흐름들 그리고 물가 안정 목표 2%를 향해서 물가가 둔화되는 모습들이 계속 확인된다고 하면 중립적인 관점에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게 투자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FMC 의사록보다는 PC 결과가 더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10월 PC와 근원 PC 수치가 전월치보다는 다들 올랐는데 예상치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필요는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투자자분들이 미국의 물가 지표를 바라보는 시선을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구간,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있는 구간 그리고 지금처럼 금리나 구간에 들어간 상태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투자자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는 미국의 물가 지표는 물가 안정 목표 2%를 향해서 각진하지만 범비, 울퉁불퉁한 물가 흐름들이 나타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물가는 PC인데 올해 9월 FMC에서 수정 경제 전망을 놓고 온다고 하면 연간으로 올해 2.3 그리고 내년에는 2.1 2026년 이후부터는 2.0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매번 분기마다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 된다고 하면 이 숫자는 물가 안정 목표 2%에 거의 맞춰질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앞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은 물가가 아니라 고용 지표가 관건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고용 지표를 투자자 여러분들이 훨씬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FOMC 의사록에 주목할 부분은 좀 제한적이었고요. GDP는 잠정치와 속보치가 부합한 수준이었습니다. PC는 예상치에는 부합하는 수준이라 충격은 좀 덜했다라는 부분 역시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물가보다는 앞으로는 고용 지표에 조금 더 주목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12월 FOMC 아직은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올해 마지막 FOMC를 바라보면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또 이벤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12월 FOMC를 앞두고 연준의 금리나 속도 조절이라는 부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때마침 10월 PC와 근원 PC 결과를 놓고 한다고 하면 연준이 12월에 금리 인하를 안 알려지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연준은 3월, 6월, 9월, 12월 발표되는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종 정책 금리 중위값을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4.4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올해 100BP 인하한다고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올해까지는 연준이 100BP 인하, 그러니까 12월에 25BP 인하 정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번 발표되는 월간 물가 지표를 가지고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최소 3개월 평균을 놓고 봤을 때 PC 물가는 하락이 된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월에 25BP 인하에 대해서는 저 역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최종 정책 금리의 중위값을 100BP 정도 인하한 걸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내년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현재 연준의 정책 금리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비판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상원을 공화당이 차지하는 또 레드 수입을 달성한 부분들을 놓고 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고위 관리직은 상원에서 의결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트럼프의 신기에 따라서는 파월 연준 의장이 인기를 채우지 못하고 아웃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100BP가 아니라 내년 연준이 제시하고 있는 최종 정책 금리의 레인지 하단이 2.9이기 때문에 150BP 정도까지도 충분히 내릴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올해 100BP 내년 100BP 최대 150BP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중립금리 2.9보다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제약적인 환경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2%를 향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주식시장에 비롯한 위험자산 가격들이 좋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근간에는 글로벌 금융 여건 하나 특히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이 예상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중 유동성 증가에 따른 미국 증시가 올해 6천선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아마 내년에는 6천6백선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25BP 인하 역시 좀 염두해서 시장을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가파른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한국은행의 금융통합위원회 회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오늘 금리 결정 인하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봐도 될까요? 국내 채컨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한 번, 그러니까 이미 해버렸죠. 10월달 금리 인하 이해에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주류이긴 한데 저는 경제학자로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연속적으로 통화 정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를 위해서라도 연속적으로 25BP 정도 한 번 더 해주기를 바라는 이유고요. 그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치력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역시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 흥행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놓고 한다고 하면 결국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느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내수 부진이 가장 큰 강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2분기 때 우리나라 전기 대비 마이너스 0.1% 역성장을 하고 올해 3분기 때 플러스 0.1%로 서포가 올라오긴 했었지만 예상에는 상당히 부합하지 못했던 상황이죠. 올해 경제성장률은 대부분 1분기 때 대부분 전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분기 역성장하고 올해 3,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최소 0.5% 정도 전기 대비 성장할 걸 대부분 염두를 했었는데 대부분 이 수치가 하야하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경제 전망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지금 잠재를 놓고 온다고 하면 2% 정도 되는데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이 2%를 혹시라도 하야하게 된다고 하면 한국을 바라보는 외국인들 투자심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 이와 연동돼서 한국 증시 역시 변동성이 커질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서서 좀 선대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금리 인하 연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내년에도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는 행보를 좀 보여줘야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 그리고 이런 자동차 수출이 간세 때문에 내년도 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상세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좀 연속적인 금리나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동결이 유력하기는 합니다만 경제 체력 즉 펀더멘탈을 위해서라도 인하에 대한 결정이 좀 내려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까지도 언급을 해봤습니다. 미국 증시 산타랠리와 1월 효과 기대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S&P 500 같은 경우는 7000포인트를 내다봐도 좋겠다라고 하는 글로벌 아이비들의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 기대함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는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7000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연간 전망하면서 내년도 S&P 500의 상단을 6600 정도 제시를 하고 있고 300에서 400포인트 정도는 오버시팅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는 좀 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올해 4배보다 내년 4배를 훨씬 더 높아질 여지는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불확실성 요인보다는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 정책 자체가 기업 실적이 증가하고 증시는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상당히 다분했기 때문에 리스크 온 심리가 지금 현재 미국 중시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조가 올해 연말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변수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자칫하면 부정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3분기 연행 시즌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전분기와 비교를 해보면 증가율이 둔화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연말 쇼핑 시즌은 앞두고 있는데 사실 올해 전년과 대비한 매출의 증가율을 놓고 온다고 하면 전년보다 하이합니다. 그리고 12월 22일을 앞두고 또 연방 정부 셧다운 리스크가 커질 여지는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투자 심리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S&P500의 올해 3분기 EPS 증가율을 직전 분기랑 대비하기보다는 4분기를 놓고 온다고 하면 3분기보다 더 증가하는 모습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3.5% 정도 되는 연말 쇼핑 시즌 매출액은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내년 3월을 염두에 두고 임시 예산안을 연장하려고 하는 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하면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변수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3탄의 일기는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S&P500 지수는 올해 12월이 가기 전에 6200 정도까지는 터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미국의 장기 금리, 신년물 금리를 놓고 온다고 하면 최근에 4.5 전후까지 움직이다가 최근에 조금씩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12월 정도 되면 아마 트럼프 트레이드가 발생하기 이전 아마 11월 5일 미국 대선 앞두고 한 달 전부터 트럼프 트레이드가 반영됐었는데 그 앞서서 나타난 미국채 신년물 금리가 3.6에서 3.7 정도에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월 두면 그 정도 수준까지 충분히 내려가려지는 있다는 겁니다. 결국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으면서 원달러 환율 역시 지금보다는 4배를 좀 내려가려지는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340원에서 1,360원 정도. 그러니까 이런 경제 지표와 관련된 가격 변수들의 변화율을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연말까지 미국의 산타넬리에 대한 혼풍들이 그나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방 압력을 좀 견딜 수 있는 그런 체력으로 좀 연결될 여지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7,000포인트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연말까지는 6,200포인트까지는 무난하게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6,600포인트까지도 내다봐도 좋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사인까지도 주셨는데요. 다만 이렇게 산타랠리를 바라보면서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미증시와 반면에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지금 왜 이렇게 좀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오늘 금통일을 통한 금리 어떤지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연장성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연초부터 제가 강조한 거는 경제체력이 뒷받침되고 금리 인화와 같은 통화 완화 정책을 쓰는 국가 증시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한국 증시는 경제체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연속적인 통화 정책을 해야 되는데 국내 채권 애널리스트들조차도 올해 한 번 정도 인화했고 얘기한 걸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증시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바뀔 여의는 없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커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 가지 부분들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선결적으로 확인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한국 증시 특히 코스피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하고 거의 동행을 해요. 그래서 올해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은 피크아웃했고요. 또 올해 2월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 증가율도 피크아웃했고요. 그리고 올해 7월 기준으로 중국 수출 증가율도 피크아웃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증시가 투자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행히도 삼성전자가 낙폭을 컸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국내 증시가 하방이 좀 단탄해질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현재 그렇지만 지수 4배를 놓고 온다고 하면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올라갈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가장 큰 관건은 경제 체력인데 우리나라 같이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에 접어든 국면에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노동력이 저하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를 타개하려고 하면 자본과 기술과 같은 총요소 생산성을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출생과 고령화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게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외개방을 좀 해야 되고요. 노동력 저하라는 부분들을 깨려고 하면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이는 형태로 좀 정책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교육의 질을 좀 개선하는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기조들을 향해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하면 증시는 선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도 제가 말씀드렸던 경제 체력, 특히 우리나라 수출 증가유 개선 여부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는 2025년도가 더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과 함께 우리도 역시 국내 증시에서 매력대로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정부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 역시도 짚어봤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뜨고 반도체는 정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책에 의한 효과를 기반으로 등장한 예측인데요. 또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를 향해서 고점으로 다시 한번 얼굴을 들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매도와 관련된 의견 역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역시 반도체 투자 관점, 소프트웨어 쪽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은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그런 얘기들 때문에 사실 미국을 제외한 논-US 국가들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를 힘을 잃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AI 산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AI 서비스 구현 단계는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GPU가 서버 양으로 들어가는 정도로 대부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GPU는 AI 반도체가 아니거든요. 기본 반도체. 결국 학습용에서 출원용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플랫폼이 서버용에서 엣지 디바이스용,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자유주행 자동차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AI 반도체, 2세대 반도체에 해당되는 ASIC랑 FPGA, 그리고 3세대 반도체에 해당되는 PIM. PIM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HBM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적으로는 누로모픽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2세대 반도체, 3세대 반도체 수요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구현 단계를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처럼 주가가 조정을 보인다고 하면 당연히 담아야 되겠죠. 결국 중요한 건 미국 경기 확정이 끝나기 이전까지는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는 계속 올라갈 지는 상당히 크다라는 것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일 뿐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남중 수학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약이 어떤 이슈들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연율 2.8%로 집계됐다고 미 상무부가 현지시간 27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속보치와 동일하고요. 시장의 예상치에도 부합했습니다. 지난 2분기 3%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성장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3%에 육박하는 강한 경제 성장이 나타난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냉각됐고 이에 따라 개인 소비가 증가하면서 강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3분기 개인 소비 증가율은 속보치의 3.7%에서 3.5%로 소폭 하향 조정됐고 또 개인 소비의 3분기 성장률 기여도는 2.46%포인트에서 2.37%포인트로 하향됐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은 작년 1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요. 한편 미국의 GDP는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로 3번에 걸쳐 발표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준거로 삼는 물가 지표죠. PC 가격 지수 역시도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10월 근원 PC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했는데요.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포함한 10월 PC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 2.3% 올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15일 텍사스 델러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10월 PC 가격 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2.3%, 근원 PC 가격 지수 상승률 2.8%로 추정이 된다고 예상했는데 이날 발표된 수치가 파월 의장의 예상과 부합한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10월 미국의 개인 지출은 전월 대비 0.4% 증가했고요. 개인 소득은 전월보다 0.6% 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 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3천 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직전 주 대비 2천 명 감소한 것으로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시장의 예상치도 하회했습니다. 변동성이 덜한 4주 이동 평균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21만 7천 명으로 전주 대비 1,250명 감소했습니다. 다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9천 건 증가하면서 190만 7천 건을 나타냈는데요. 2021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미국 경제, 노동시장은 견고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른바 관세 전쟁을 예고한 가운데 이를 주도할 무역대표부 대표의 제이미슨 그리어 전 무역대표부 대표 비서실장이 공식 지명됐습니다. 그리어는 국제무역법 전문 변호사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당시 무역대표부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서 제이미슨에 대해 탁월한 리더인 라이트하이저 밑에서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돌려보내고 수십 년간 지속된 재앙적인 무역 정책을 뒤집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어의 낙점은 트럼프 2기 경제 의제에서 관세 부분이 핵심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부분인데요. 한편 무역대표부 대표는 장관급의 직책으로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만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미국 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에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 케빈 헷셋을 임명했습니다. 2004년 조지 WBC 대통령, 또 2008년 존 맥케인 공화당 대선 후보, 2012년 및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 등의 대선 캠프와 또 미국 기업연구소에서 활동한 인물이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선 경제자문위원장을 맡았던 헷셋 지명자는 2기에서도 감세 정책을 설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10만 달러를 목전에 두고 수일간 조정에 들어갔던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뛰어올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수요일 9만 7천 달러 선을 회복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비트코인은 124% 상승했고 연내 10만 달러 도달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 리서치 책임자는 수요일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강세장이 지속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건 정상적인 일이고 또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나 법 집행 조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기업 또 국가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채택이 증가하고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는 등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치가 단기적으로도 중기적으로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일부 레버리지가 사라지고 매수자들이 차익 실현을 마치고 나면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비트코인 관련 주죠. 코인베이스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로빈후드 등도 오늘장에서 모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받은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회사가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의 인수 제한에 따라서 직원들이 약 15억 달러 상당의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건데요. CNBC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소프트뱅크가 오픈AI 직원 보유 주식을 공개 매수하는 걸 허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상 주식은 오픈AI로부터 최소 2년 전에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을 받아 최소 그 기간 보유한 오픈AI의 전현직 직원들입니다. 매입 가격은 주당 210달러죠. 지난달 오픈AI가 66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하면서 적용된 가격과 같습니다. 전현직 직원들은 다음 달 24일까지 보유 주식의 매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소프트뱅크는 오픈AI에 대한 지분을 늘리고 또 오픈AI 초기 직원들은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식통은 이번 공개 매수가 오픈AI 영리기업으로 전환할 가능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있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투자하실 때 살펴보시면 좋을 리포트 소개해드립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작합니다. 중국 신흥국 주식, 미국의 무역 적자가 문제라면 한화 투자 증권의 리포트입니다. 트럼프는 추가 관세를 예고했었죠. 일단 멕시코와 캐나다에서는 25% 그리고 중국 쪽으로는 추가로 10%를 더 부과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국은 좀 강력하게 맞서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 이후에 미국의 무역 적자를 야기하는 주요국들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가로 중국이 언급됐는데 정말 무역 적자 해소가 핵심이라면 중국보다는 대만이 더 문제다라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트럼프 2기와 강대강 대치를 피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중국도 미국을 밀어내는 상황인데요. 일단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당일에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에 대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 영역에 서명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세 부과 대상은 해당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이며, 기간은 미국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 그리고 마약 유입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NYT는 중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새 관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 즉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 절하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환율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는 중국은 물론 미국에도 강력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관세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위안화 평가 절하에 나설 경우, 더 싸질 위안화는 궁극적으로 해외 구매자가 중국산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만들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관세로 인한 중국의 경쟁력 저하에 따른 타격을 줄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중국이 할 수 있다라고 NYT는 짚어냈고요. 이미 중국 정부는 트럼프 집권 일기 때인 2018년도와 2019년 미국이 대중국 고율 관세를 부과했을 때 이 같은 전략적인 위안화 평가 절하로 대응했었던 사례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위안화를 평가 절하할 경우 중국이 자국 안에 투자하지 않고 국외로의 자본 이전에 나섬으로써 중국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NYT는 이 역시 지적한 바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에 대한 중국 대응의 신뢰를 저하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이 지출 감소와 주가 하락에 뒤따를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시장 붕괴로 타격을 받은 중국 경제를 재건하려는 정책 위반자들의 최근 노력과도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분석 역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수입 비중은 2018년도 21%에서 2023년도 1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의 미국 수출 비중은 19%에서 15%로 낮아졌는데요. 미국만 중국을 밀어낸 것이 아닙니다. 중국도 같이 밀어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대미국 무역 흑자는 2022년을 정점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자리를 비 미국이 채우면서 전체 무역 흑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2기의 대중국 추가 관세 정책에 중국의 강대강 대치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꼽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향후 정부의 정책은 주요국과의 갈등의 대응보다 재정 정책을 바탕으로 한 내수 활성화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역시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가 핵심이라면 트럼프 1기 정부가 대중국 추가 관세를 통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미 성공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2018년도 10월을 최대로 미국의 대중국 월간 무역 적자는 추세적으로는 줄어들었다고도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2023년도 미국의 대만 무역 적자는 480억 달러인데 올해 1월에서 8월 기준 이미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멕시코와 남아공, 브라질, 티르키에 등 미국의 시장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이 지도자 문제 등 내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장기 전망이 뛰어나다라고도 분석하고도 있습니다. 다만 인도는 이미 고점에 다다른 국가라고도 보며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저가 신흥시장 종목 중 이른바 거북하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을 매입하게 되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전문가 역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신흥국 중심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가 문제라면 한번 내다봐도 좋을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려봤는데요. 우선 간밤의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낙폭을 확대했었습니다. 특히 기술주 내림세가 굉장히 강했었던 하루였고요. 미국의 GDP 증가율 잠정치는 2.8%로 집계를 맞췄습니다. 속보치와 부합했다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는 탄탄하고 견조한 흐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발표됐었던 PC의 물가지표, 연준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물가지표죠.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한 바로 전망치에는 부합했고요. 9월보다는 0.2%포인트 오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준은 12월에 금리를 동결하기보다는 인할 가능성이 조금은 낮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문가들은 금리를 인할 가능성도 높지만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많은 분석가들은 동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도 무게치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서 금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분석가들 입장에서는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침체된 내수를 위해서 금리를 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정 역시도 조금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도 트럼프는 SEC 위원장의 친 가상화폐 성향의 풀 액킨스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가상자산은 10만 달러 선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거듭하다가 오늘 잠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었는데요. 또 전문가들은 ETF보다는 가상자산을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입장 역시도 유효하다라고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소식은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비트코인이 매집세가 강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추후에는 2025년도까지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 역시도 제기되고 있다는 부분 역시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미국이 유엔에 러시아에서 좀 파병했냐라는 그런 소식을 아주 좀 대대적으로 물어봤었는데요. 북한은 이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시인했다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제법상 여론이 좋지 않은 부분 역시도 좀 민감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갈등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까지도 짚어봐야 될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서 포기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필라데피아 반도체 수는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고점론과 함께 많은 전문가들은 엔비디아 아직까지는 탑픽이며 또 내년도까지 좋은 모습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을 좀 받을 수 있다는 부분과 함께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 역시 계속해서 내림세를 이끌 수 있다는 부분 역시도 점쳐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포인트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번 주 증시 일정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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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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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